자, 이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생긴 일, 무슨 일이 생겼던 겁니까? 네, 일단 4살 사랑이가 지난해 11월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당시에 벽에 부딪혀서 팔꿈치가 골절됐는데요. 김포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12분 정도 접합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는 도중에 사랑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고 온몸이 파래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요. 사랑이 사망 직후에 경찰 의뢰로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밝히지 못했고요. 병이나 유전적인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병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고요. CCTV 영상을 확인한 유족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자, 사랑의 아버지, 아버님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그 사람들이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직접 보니까 최선을 다한 모습은 없더라고요. 주치의는 수술은 이상 없었고 수술실 안에서 주의관찰 잘했다고만 저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의관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이상해져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했는데 CCTV를 본 결과는 그 결과가 아닌 거죠. 자리도 많이 비우고 이거는 도저히 그 어린애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마취의가 자리를 많이 비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수술 당시 사랑의 곁을 지킨, 마취의가 곁을 지킨 시간 과연 얼마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작 2분이었던 건가요? 네, 일단 CCTV 영상을 확인을 해보면 사랑이가 수술실로 들어오고 이제 마취의사가 전신마취를 시작을 합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나서 사랑이에 대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이 수술실을 나가고요. 그런 뒤에 이제 이 수술실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이 한 20초 정도입니다. 20초 정도의 이 사랑의 상태를 완벽하게 체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수술 시간을 통틀어서 마취의사가 이 안에 있었던 시간을 전부 확인을 해보니 다 합쳐도 2분이 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교수님, 그냥 인지상정상 너무 들락날락한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게. 글쎄, 제 아는 분 중에서 이제 마취과 의사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떤 수술 같은 거 하면 초긴장 상태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사실 이 마취과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 시작하기 전부터 딱 대결하고 있다가 마취를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거기에 거의 이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입원 같은 경우는 성인하고 달라가지고 아동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황이 확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옆에서 밀착 감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진료 기록에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마취 감시를 한 것으로 돼 있고 마취과 의사도 두 명이 거기 옆에서 본 걸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유가족이 얘기를 했던 같이 이 cctv에서는 바로 저런 사항이 됐으니까 그 진료 기록하고 cctv가 제대로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지적을 유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이 마취의 과연 어떤 입장일지 잠깐 들어보시죠. 환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처음 비운 시간이 9분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문제가 생겼나요? 환자가 피나 많이 났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시간대에 수술이 그거밖에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몇 번에 수술이 하나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고 매뉴얼 어긴 거 1도 없어요. 아, 하나도 어긴 거 없으시고요? 그렇죠. 뭘 어겼나요, 제가? 자, 일단 양 변호사님 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네요. 마취의 입장은 저 수술이 뭐 굉장히 자주 하는 수술이고 들으신 것처럼 옆배에도 이제 수술실이 있었고 특별히 위험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밀착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취 담당 간호사가 있답니다. 간호사가 지켜보고 본인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원래 하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취지는 이런 걸로 들려요. 그 자리를 내가 지켰다고 할지라도 설렁. 그거를 내가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취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사람의 신체 조건이 모두 같지는 않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긴급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수술 전후 상황과 관련해서 뭐가 됐든 환자, 이 아이는 사망한 거잖습니까? 그럼 뭐가 됐든 잘못은 어디에서든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취가 그 잘못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자한테 마취로 인해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마취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보호자가 환자가 너무 어린데 전신마취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요즘 약 좋아져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짧습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 관련해서 민사적으로 보상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환자가 사망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의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랑이 부모님은 병원 측이 분명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사랑 양 측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CCTV 영상을 봤던 것처럼 이거는 마취가 주의관처럼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록을 보니까 산소포화도에 대한 측정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산소포화도가 뭔지 의료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일단 보면 혈액 속에 해모글로빈하고 결합된 산소량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바로 산소포화도인데 대략 정상 범위가 95% 이상이고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호흡곤란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랑이 같은 경우 처음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음에 산소포화도가 93%에 있다 70%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됐다는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데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취의 얘기는 입원 환자는 중간에 상황이 발생해서 이 산소포화도 변화 수치나 이런 걸 적을 경황이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는데 정상이라고 거짓 작성했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CCTV 상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배 변호사님 이게 처음에 정말 그냥 이 팔꿈치 좀 부딪혀가지고 다쳐서 정말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들어갔다가 딸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누구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의료소송 과정에서 자세히 다쳐져야겠지만 뭐 지금 그걸 따지기도 전에 일단 사랑이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크죠. 저렇게 웃고 있는 아이를 어느 날 갑자기 15분짜리 팔꿈치 수술 때문에 잃었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게다가 또 사랑이가 생전에 꽃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봄에 이런 특별한 날이 있게 되면 부모님들은 그 생각이 또 더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꽃 구경 같이 못 갔다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서글프다고 하시고 조금 전에 오빠도 같이 나왔는데 오빠가 동생이 갑자기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업을 받다가도 울고 울어서 지금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이 끝나면 밥 먹이고 먹이려고 했던 그 젤리를 엄마가 이렇게 사오셨는데 이걸 사랑이가 봤대요. 그랬더니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엄마 나 배고픈데 저 젤리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는 수술하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못 먹게 했는데 그때 그거 입에 잠깐 넣어주기라도 할 거 뭘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교수님, 이 CCTV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술실 CCTV를 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이전까지는 CCTV를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유가족의 주장에 의하면 저것도 보여달라고 얘기해가지고 한 5달 만에 본인들의 손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대응병원일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들이 대응병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유가족이라든가 병원의 입장이 전부 다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한데 주변에서는 힘든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자기 딸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